추석에 과식할 여러분 소화가 걱정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약 3권 맛있는 약 우선 생약과 양방이 섞인 편의천 트름 시원하게 하고 싶다면 노르모 혹시 그거 알아요? 화면 두 번 누르면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기적인 이런 일찍 생약제제 불약은 가스왕량수, 헤나치오 약약은 맥시룸 맥시룸은 꼭 약사님과 산으로 고정하세요 알약, 소큐, 다제스 다제스는 세 번 작용을 한대요 아이쿠 약국이 없네 베아제, 페스탈은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해요 주위에 공유해서 다같이 소화 훈련 예방해요